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의 주요 공약으로 꼽았던 지역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은 민선 6기 대전시 역점 과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착공 지원을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최근 트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고 국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